안녕하세요. 배우 고원희입니다. 광고에서 정석이 오빠에게 U플러스LTU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언니 오빠들은 당연히 U플러스LTU 쓰시죠? 여주는 쌀밥이 맛있다는데 저도 조만간에 꼭 찾아가서 냠냠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아, 미션을 드릴게요. 다음 장소도 건강에 좋은 우리의 음식이 나는 곳입니다. 첫째, 송이앙의 폴폴 나는 도시고 둘째, 통일신라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8명의 훤칠한 무사를 찾으세요. 7명의 무사만 찾고 미션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8명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션 성공하세요. 화이팅!